김! 김 has a big wig 김 has a big wig 뭐라구요? 김 has a big wig 걔 아까 뭐 땜에 틀렸지? 약간 어야 어 뭐 어도 그렇고 또 헬스 또 필요없는 이즈를 왜 자꾸 넣어 응 김 이즈 했고 김 뭐 해즈 이즈 이러고 이즈를 왜 자꾸 이즈의 뜻은 뭐예요? 이 이에요? 이즈의 뜻이 이야? 이다 있다 이런 뜻이야 이즈가 되게 심했어 그럼 히 히 히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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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는 들어갔다 히 히 이즈가 저기 들어가고 이즈가 저기 들어가고 그는 해우 이즈 is a big wick 살펴볼게 Kim is in the big wick 하고 돌아볼까? Kim is in the big wick 오케이 뭐라고요? Kim is in the big wick 오케이 그럼 여기에 is의 뜻이 뭘까? is is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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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있다 두 가지 뜻이 있다 했어 이다 그럼 in the big wick의 뜻은 뭐예요? in the big wick 그 커다란 값을 써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이 뭐라고? Kim is in the big wick Kim is in the big wick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Kim is big cat 오케이 고양이 몇 마리야? 네? 고양이 몇 마리야? 그러면 j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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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a big cat jim is a big cat jim is a big cat 오케이 어가 무슨 뜻이야? 은 하나 은? 모르겠다 어 어 은 하나의 한 마리의 한 마리의 이런 뜻이야 더 빅 캣 캣 캣 캣 아니 온 될꺼야 더 해서 이스 저기 더 빅 캣 이스 더 비 위 온 아니에요? 더 더 빅 위 온 이 아니고 온 더 빅 위 뭐라고? 더 빅 캣 이스 온 더 빅 위 오케이 온의 뜻이 뭐야? 네? 온 온 위에 온 더 빅 위 뭐 뭐 위에 온 더 빅 위 온 더 빅 위 온 더 빅 위 그 비글 그 커다란 갑판 위 에 이스는 무슨 뜻이야? 있다 응 또 있음 아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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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하고 있다 똑같은 얘기고요 응 있다 오케이 이다 하고 있다 란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장이 뭐라고요? 더 빅 캣 이스 온 더 빅 위 위 더 빅 캣 이스 온더 빅 위 오케이 어떻게 봐 어 라이언 아 라이언 아 라이언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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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야 김, 앤, 짐 그래 들어갑니다 뭐였지? 온 온이 위에 아니야 온 더 빅, 윈 온이 무슨 뜻인데 온야? 위에, 뭐뭐 위에 여기에 김과 짐이 그 큰 가발로 들어간다는거 들어갑니다라는 말 속에 뭐뭐 위에라는 말이 있나? 겟 겟 더? 아니야 더는 아니야 더 큰 가발로 아니 더 아니 아니 더 더 그가 더야 크니 빅이야 가발리 위그야 요는 뭘까? 가발로가 한마디니까 가발리, 가발리 뭐가 덜거야 뭐 찜안 김안찜깨 어 더 빅, 빅 뭐냐 어 더 빅, 빅 한 번 더 기대를 줄게 공부하고 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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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